김영진의 파텀 자 57단계 몇번째 실패했는지도 말도 못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실패를 했죠. 얼른 성공해야지. 오늘은 그냥 무조건 성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테니까. 여러분 좀 믿어주십시오. 김영진 그렇게 가벼운 놈 아니에요. 자 끌라라느님 이미 뭐 많이 입이 닳도록 해주셨지만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어보라 하지마 알았어요. 그냥 도전 문장만 예쁜 목소리로 알려주세요. 동철창살 서철창살 남철창살 북철창살 너머에 청단풍립 홍단풍립 흑단풍립 백단풍립이 있다. 됐죠? 잘 보거라 내가 성공하는걸. 김영진의 도전. 아 가는건가요? 오케이. 사투리 버전. 동철창살 서철창살 남철창살 북철창살 너머에 청단풍립 봉단풍립 흑단풍립 백단풍립이 있다. 아 성공이죠? 뭐야 진짜. 또 실패라고 이게? 어디가? 어디가 도대체? 사투리로 했는디? 모랑께롱? 끼랑께랑? 빵상? 이거 뭐야 진짜. 어떡해. 동철창살 서청창살 남철창살 부철? 아 진짜 어떡하지. 저 지금 무릎 꿇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된거 같은데 이게 뭐야? 실패해요 진짜로? 음... 자! 내일 실패하면 제가 라디오를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ㅎㅎㅎ 자 이게 아 몇번째죠 지금? 6번째?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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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째?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3개 신기록 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사인 몰테 그 신기록을 지금 이길것 같아요 제가. 음...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오늘 느낌 받았어요. 내가 어디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지 여섯번째만에 알아들었습니다 창살을 제가 자꾸 찰살로 부르네요 찰싹 찰싹 맞고 싶지 않으면 잘해야겠네요 북철창살 북철창살 북철찰살 이렇게 되는거구나 느낌을 너무 연습을 많이 했나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발음공부 제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면 완전 잘할 것 같아요 이것만 성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꾸버기 여기서 꾸버기 합니다 미안합니다 매일 꼭 성공할게요 죄송합니다 투비게 24시간 후 듣고 올게요 I'm sorry